축제 축제 날라올 수 있습니다 남성포들이 압도적이구요 카리스마 넘치는 김경호씨 앞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좋은거죠 자 뭐니뭐니 해도 예전에는 무대도 뭐니뭐니 해도 저와 함께 같은 액션을 취했던 와우 김경호씨의 은행을 따라하는 팬없나요 자 저 여성 부인의 숨어있는 은행지 자 저 여성 부인의 숨어있는 은행지 요즘 말 그대로 이제 카메라폰이 요즘에는 이 카메라폰으로 찍는 것이 아닌 요즘에는 이 카메라폰으로 찍는 것이 아닌 요즘에는 이 카메라폰으로 찍는 것이 아닌 신경이 됐다고 하죠 주위에 다 지금 벌써 다 지금 들고 찍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요즘 이게 대학생들의 요즘 모습이에요 이게 배기와 열정으로 가득한 대학축제 뜨거운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너무 좋아요 알감 아닙니다 이제